제가 오늘은 7시 38분에 네 지금 한 제가 30분에 왔거든요 30분에 왔는데 아버님이 다 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가만히 앉아있는 중입니다 저 택배했어요 다 번지긴 했지만 택배도 있고 이렇게 왔어요 진짜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심심하게끔 음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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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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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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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